4핸드 커트드라이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딱 봤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드라이브가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중간으로 조금만 내리세요. 조금 이제 처음에 불편하시더라도 중간으로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보통 펜월더는 첫 번째 그립이 이렇게 둥글게 잡는 그립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립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둥글게 잡는 그립은 좀 부드러운 그립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딱 피는 그립은 파워 그립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좋아요. 커트볼 기존 하시던 대로 자 하나 둘 그렇지 자 하나 둘 다시 깨울게요. 자 하나 둘 힘 빼고 힘 빼고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그립이 위로 가니까 제가 스윙을 해볼게요. 스윙을 해봐도 이렇게 돼요. 내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커트볼은 깔아 앉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하회전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임팩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위에서 눌르는 임팩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안 걸리는 거예요. 일단은 불편하더라도 내리세요. 자 자 하나 둘 준비 자 내려요. 하나 둘 자 내리니까 약간 볼이 좀 두껍게 맞아요. 그렇죠? 아까 올렸을 때는 얇게 맞고 그런데 내려서 그 두꺼운 느낌을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회전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준비 자 하나 둘 자 중심을 잡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붙어보세요. 좀 앞으로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 중심을 오른발 조금만 뒤로 해요. 아니 아니 그렇죠. 스윙 내려보세요. 스윙 내렸을 때 여기서 보세요. 발목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릎 구부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중심이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자 올라가면서 여기서 볼의 스피를 당기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일단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 스피누로 그리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내렸다가 올라갈 때 엄지손가락하고 중지손가락에 힘을 주셔야 돼요. 엄지손가락하고 중지손가락에 자 그러면서 임팩트 만들어요. 자 내려가고 하나 둘 그렇지 아까부터 소리가 조금 적게 나죠. 다시 자 둘 자 봐 이렇게 아예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윙이 잡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맞을 땐 잘 맞는데 안 맞을 땐 아예 안 맞아. 빗 맞는다고 하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제작 그리고 골이 왔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저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하체에 몸을 좀 실어줬는데 스윙이 막 임팩트가 좋으신가 봐. 스윙이 빨라. 좀 더 기다려. 자 준비했다가 기다리고 자 다시 기다리고 잡아요. 어 이거 좋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돼.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자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 둘 그렇죠. 드라이브는 이런 식으로 한 방이 멋지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볼을 많이 채준다. 많이 묻힐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상대가 디펜스 할 때요. 준비 하나 둘 때리잖아요. 그렇지 자 그립 좀 더 내리세요. 그렇죠. 하나 둘 자 그리고 이제 그립을 한쪽으로 모아버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흔들려요. 두 손가락 그렇죠. 그렇죠. 두 손가락 이렇게 잡아주세요. 내가 조금 이제 힘있는 드라이브 뭐 묻히는 드라이브 채인 드라이브를 만들려면 그립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아 또 딱 소리 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잡았어요. 이게 치면은 드라이브 같지만 직선타가 되어버린다고요. 잡았어요. 나가다가 뚝 떨어져야 돼요. 그게 스피니예요. 스피니 약해지죠. 자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하나 둘 그렇지. 힘 빼고 하나 둘 자 힘 빼고 힘 빼고 다시 하나 둘 자 잡아서 자 자 하나 둘 자 좋아요. 준비 하나 둘 몸을 좀 더 잡아서 실어줘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쭉 기울어지지 않게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준비 준비 자 하나 둘 이거 좋네. 지금 좋네. 자 하나 둘 좋아 좋아 좋아. 약간 딱 소리 났어요. 둘 둘 과연 셋 셋 셋 pork